첫 번째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민주당 유력 대권 주자인 조 바이든과 아들에 대한 수사 압력을 가했다는 스캔들로 트럼프 대통령 탄핵이 거론되면서 정치권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여론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주도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미국인 고반 이상인 55%가 탄핵 조사에 찬성한다는 CBS 방송의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탄핵 조사를 강하게 반대한다는 응답은 31%였습니다. 특히 응답자의 43%는 이번 우크라이나 스캔들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정치권의 공방은 더욱 뜨겁게 달고지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탄핵 조사를 주도하는 민주당 소속 애덤시프 하원정보위원장이 반역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민주당과 내부 고발자에 대한 맹공을 이어갔습니다. 앞에서는 강공을 펼치는 트럼프 대통령, 한편으로는 힐러리 이메일 스캔들을 조사하도록 국무부에 지시하면서 물타기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스캔들을 더욱 키웠던 내부 고발자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커다란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강조한 가운데 내부 고발자로 알려진 CIA 중앙정보국 요원이 민주당 주도 하원정보위서 비공개로 증언키로 해 관심이 더욱 몰리고 있습니다. 한편 연방 하원에서는 폼페이오 국무장관에게 소환장을 발부하며 트럼프 탄핵 절차를 속전속결로 처리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